성공! 아니오... 맛있다... 막... 냠냠냠 꺅하고 얻어보는 중 여기 진짜 크다...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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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라노라 주셨어요 사장님 고도 사장님 짱 고도 사장님 고도 사장님 고도 사장님 고도 사장님 오늘은 여름 파스타를 한번 해볼건데 루콜라 브라타 치즈 양파 토마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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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가 6월 했지, 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찍었네. 언니, 이거는 찍어서 올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그러네. 맞아, 복숭아. 뭐 이런 걸로 나오지. 그럴 걸?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안해, 너무 오래 걸리면 좋을 것 같아. 역시 잘 아시는군요. 아, 어떡하지? 인식은 뭐라고 하는지? 출장 못 해보니까? 일이네. 쓰러져서. 비주얼은 좋아하고 있는데. 맛은 보장 못함.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진짜 예쁘네. 백산이. 이 귀가 너무 귀여워. 이거 가짜야? 어디야? 너 인형 같은 발로. 어때? 괜찮아? 다행이다. 설탕 안 넣어도 맛있는데? 아니, 소금. 셋이 정모주. 몇 살이요? 일곱 살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둘 만 친. 죄송합니다. 셋이 지금 둥글기 둥글기. 기차 놀이.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하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담았서. herself. 아, 그itch. 사이트. 여자. 너무 웃긴다 이거. 참외 빼. 그거 조금만. 그 만큼 더 주세요. 아, 더 드릴까요? 야채에 뺄고 짜장때문에 혜채에 뺄고 에피스타드 월요일도 뺄고 허벅지 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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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커피 마이크 커피 이게 요즘 왜 이렇게 맛있냐면 여기 안에 아몬드 밀크가 들어있는데 그 아몬드가 차잘하게 또 갈아서 집어넣어가지고 짱짱맛이에요 짱짱맛 짱짱맛 후무스 사왔는데 다 새가지고 연장도에 이대로 못 넣을 것 같아요 사실 병아리콩집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도 되는데 내일은 손님이 오시니까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완두콩밥 짱구 그리고 하이라이스 소스에 감자, 고기, 양송이 넣어서 완두콩밥 위에 이렇게 뿌려먹을 거예요 묶은 치키라고 양파 양파 한참을 씻고 이렇게 야채를 넣어 수저나가 있고 그리고 할래스가 있고 아이스크림 소금 소금 검은 herramient의 메뉴 매운 숙소 ziest소스 소금 어색 짠 음 음 맛있어 비운다 남은 양파 설탕 양파 양팡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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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자 파스탕 아 pod 중간장 대파 순간보다 기름 투명 고춧가루 요박은 처음 본다면서? 팔뚝만 하네요 맛있을 것 같아 안아져 있으니까 짖지도 못하고 뭐 그런가 봐 웃기지? 도토리묵 도토리묵입니다 아 그게 도토리묵이에요? 그냥 뚝 뜨시면 돼요 안에 그 밑에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르듯이 그냥 푸시면 돼요 이렇게 찍는 거군요 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도토리묵 도토리묵 김푸라 드셔보셨어요? 김푸라 여기에 맛있어요 김푸라가 이 과실이에요 네 배달이 훨씬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도토리묵 하시는 분이 한 건데 뭐지? 아까 전에 그 흑색에 이빤게 구우면 이렇게 되면서 물감이 발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드실 테니까 물에 필요하시면 물에 부으실 거예요 네 끄면 되거든요 아 네 네 잘랐죠? 그러니까 흑 자르는 거에 희망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와 도축하시는 거예요 도축 집은 좀 무서운데 치즈가 빠지니까 치즈가 빠지니까 제가 너무 작게 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합치면 돼요 아니 이런네요 혹시 ASMR도 안 알았네 이걸 자르는 이유는 손을 자꾸 타면 손이 열이 있어서 흑이 좀 말라요 우와 와인잔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두고 기둥 만들고 붙이는 방법이 있고 뭐? 이거 맞지? 반지 돌라고 반지함 액세서 허어 칼톡 칼을 든 토끼 칼을 든 토끼 흐어엉 저 길거리 꼴 꼴 이거 길포 올릴 생각에 어떻게 해요 큰일가 없어요 뭘 웽 웽이야 학기성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머머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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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달한 음 바나나 앤드 아몬드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쟤 됐 arbeiten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쌈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보쌈 먹으러 왔어요. 저는 좋아하는 카페 오류도 있어 이거 커피 맛있는데 그치? 커피 먹을까? 굴굴 날아갔어 새소매 방코드를 찍어주세요 방코드 새소매 방코드 카드 또는 황금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화면을 왼쪽으로 해서 나의 실을 동의해 놓고 스마트폰 번호 할 때까지 카드를 드리기 바랍니다 저희도 알게 하실까요? 하얀색 현장인가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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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